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글로블뉴스 시작합니다. 진도 7.2의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IT에서 집밥을 만드는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IT의 유명 요리사와 요리학교 학생들이 이재민들을 위해 실력을 발휘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뉴스주에서 만나보시죠. 쓰나미가 몰아닥친 인도네시아.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 화산이 폭발한 세인트 빈센트 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엔 바로 이 식당 월드 센트럴 키친이 24시간 내에 문을 엽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에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이재민들입니다. 물론 음식값은 무료입니다. 제대로 된 주방 시설도 없고 식재료도 구하기 힘든 재난 현장. 하지만 월드 센트럴 키친의 요리사들은 적게는 하루 수천 인분의 음식을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고 식기 전에 배달하길 고집합니다. 셰프들의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이 재난이 발생한 세계 전역에서 만든 음식은 400만 인분이 넘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의 시작은 2010년 대지진으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아이티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 같은 요리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8월의 한가운데서 또다시 되풀이된 아이티의 비극. 아이티엔 지체 없이 월드 센트럴 키친이 세워졌고 각지의 셰프들이 한 팀을 이뤄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아이티에서 굳이 따뜻한 집밥을 고집하는 이유는 누군가 정성껏 만든 한 끼의 힘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오픈 센트럴 키친이 세워져있습니다. 아침이 지체 없이 하루여행을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지체 없이 강력하다는 intoxication을 받는 것입니다.